3이라는 숫자 가면 뭘까요? 소진 언니에 대한 얘기 힌트 드리면 똑똑해요 언니가 아이큐 3자리다?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최인하 씨가 부러운다면서 리나 씨한테 아이큐 3자리이면 굉장히 부러우면 상대가 과연 뭘까요? 숫자 3개는요 남편을 빨리 하는 겁니다 덧셈, 패셈, 국셈, 나누셈 어 정말? 나누기도요? 자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부터 부르는 3가지 숫자를 곱하시오 네 7 곱하기 8 곱하기 8 448이요 어 맞아요 어? 어 조용정 씨 야 너 지뢰 짐작으로 가져가지 마 맞아요 448 맞습니다 어 그래요? 네 너무 느려요 부르는 게 그러면 그러면 미리 해놓고 미리 해놓고 질문하면 되잖아 미리 해놓고 이거 어떻게 키는 거예요? 야 오늘 못 시키냐 너는 아 대상지를 못 쳐 아 이거 원해요 어? 하시면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문제 내는 거를 다른 팀이 먼저 맞으면 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 그래 좋다 좋다 다시 한번 토대합니다 다시 다시 땅 같다 땅 같다 8 곱하기 6 곱하기 7은 8 곱하기 6 곱하기 7은 330 네 330 330 네 330 330 290이요? 아 아 아 330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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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요 저희의 문제 내는 수준상 이보다 어렵게 낼 수는 없었습니다 430이고요